더 큰 야망밖에 출구가 없어. 나한테도, 박변한테도. 혜주야. 무슨 일이니? 우리 금나무 언니 왔네? 혜주야. 언니는 몰라.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. 미안하다. 이제 다 내려놓자 혜주야. 아니. 언니는 맘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게 있어. 나 언니한테 진병 못 갚아. 아니. 안 갚을래? 언니가 해결할게. 어떡해. 어떡해! 뭘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언니가. 재판은 재판이니까. 재판으로 해결하는 걸 너한테 보여줄게. 그게 나도 너한테 빚을 갚는 게 될 테니까. 언니도 너한테 진 빚이 있거든. 난. 사무장이라. 조금만 잘해도 빛나 보이는 거. 그래서. 네가 얼마나 빛나는지. 감춘 거. 야 그러면. 도와주. 해결해 봐야겠다. 헐. 네. 오늘 밤사항이 늦어나와. 오늘 밤사항이. 오늘 밤사항이. 오늘 밤사항.